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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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가 왜 한국 가나 봐 어? 어? 손잡이가 부서졌네? 우리도 출발 오케이! 이제 사람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 그죠? 이제 이동하기도 힘들다 뭐하나 먹기도 사람만 뽑는거지? 한 10명 더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자 많이 먹어 잘 먹겠습니다 괜찮아? 언니 고추 나와요 아 이거 해상각인데? 제가 또 쌀묵스 알바를 한 4,5년 했죠 안 나왔죠? 너로야 애들이 나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 들고 있는거 봐봐 네? 애들이 아무도 없나요? 아무도 없네? ㅋㅋㅋㅋ 다들 갑시다 출발 가자 가자 난 도착했는줄 알았네? 아이고 아니 우리 너무 오래 있던거 아니에요 여기? 아니 야 밥값도 많이 나오지 않아? 열한 명이 먹으니까? 아 그러니까 많이 나오죠 하필 여기서 수리점에 왔다고? 수리점에 왔다고? 아 다음 손을 바꿔야 될까? 이거 내 가 친구가 가다가 찾았대 그래서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돌아서 온대거든 여기는 우리나라처럼 전화하면 보험이 띡 오는게 아니니까 방금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그 수리점에 전화해서 제 번호랑 이렇게 아까 연락하시던데 먼저 오시는 분한테 그냥 하지 뭐 우리는 빨리 고쳐야 되는게 우선이니까 날씨는 왜 이렇게 더운거야 이런 날 비오는 것보단 낫지 아유 뜬금없이 여기서 산책하네 좋았어 굿 타이밍이 아주 어? 굿 타이밍이 아주 타이밍이 좋았어? 어 아이들 산책시간 응 자 우린 숙소다 여기 아저씨 오고 계세요 어? 아저씨 안왔어 그러면? 오 Carolyn 아 육수 까르 숙소 오는 등장 까를데 수 concept September 고추, 고추,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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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들어있었어? 왜 휠이 완전 스페어도 아닌데 휠이 다르지? 왜 요즘은 스페어 타이어로 들어있거든 원래 사이즈 타이어잖아 그러면 휜이 똑같아야지 여기가 터졌구나 찢어졌네 그쵸? 찢어졌네 완전 완전 찢어졌네 바람이 나오네 이거는 고쳐서 못쓰죠? 안될거 같은데 가볍게 바꾸만 딱 뚫리면 다 고쳐쓰는데 타이어를 하나 사야될거 같은데 어쩐지 뭔가 폭 하더라고 운전하는데 뜨거운데 타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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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업 멀리서 다이어트 200.000 한참 자 그러면 어떻게 앉을 수 있는지?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하하. 많이 말라. 네. 오케이. 오. 가사오다. 잘 꼽김 육말받나요? 아슬아슬해 고쳤다 20만동? 센스 났네 갑자기 고쳐내시고 그럼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 한 번 더